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효캐입니다. 새해가 밝고 시간도 좀 흘렀는데 어때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이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아서 좋은 게 있다면 주간 김효캐가 아닐까요? 일요일 아침 눈 비비고 일어나 이따가 뭐 먹을까 고민하며 한편 때려보는 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간 김효캐 들어가 보시죠. 꼬꼬마가 우연히 손에 넣은 엄청난 능력의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과 잘생긴 화살보이가 떠나는 위험천만한 여행 반지의 제왕 얼마 전에 4K 블루레이 봤는데 죽입디다. 아무튼 반지의 제왕이 TV 시리즈로 선보인다는데요. 더원닝.net 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줄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간계 역사의 제2기에 해당하는 전설을 다룬 내용으로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수천 년 전을 무대로 한다는데요. 위대한 힘을 가진 왕국이 영광을 얻고 멸망하고 얼마 안 되는 희망으로 영웅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소설에 등장했던 사상 최대로 흉악한 악인들이 세계를 어둠으로 뒤덮는 위협에 처한 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게 될 겁니다. 이 시리즈에는 새로운 캐릭터도 있고 친근한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안개 짙은 산의 암흑 계곡에서 엘프의 도시 린든의 웅장한 숲으로 블라블라블라 아무튼 그렇다네요. 소설에 등장한 악인이라면 아마도 사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네플렉과 아나디아르마스 세기의 커플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며 물고 빨고 그 다음은 모르겠고 이 시국에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던 두 사람이 음... 헤어졌습니다. 예... 1월 18일 두 사람과 관계가 있는 관계자가 연예 매체 이 뉴스에 말한 바에 따르면 벤과 아나는 이별난 상태로 현재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아... 예... 그냥 깨진 거라고 하면 될 걸 멋지게 말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써먹으십시오. 있잖아. 우리 이제부터 각자의 길을 가자. 두 사람은 여느 커플처럼 작게 다투는 일이 많긴 했지만 그냥 쌍방의 의사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도가 나오고 나서 파파라치들은 LA에 있는 베네플렉의 집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요. 아나의 등신대 패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패널은 벤과 전처인 제니퍼 간호 사이의 세 아이들이 작년 6월에 아나를 위해 만들었던 건데요. 이번 일로 즉시 용도 폐기 되었습니다. 저거 주은 분은 분명히 집으로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미국 피플지에서 관계자의 코멘트를 통해 두 사람의 이별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벤은 계속 사귀고 싶었다고 해요. 아나에게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서 벤이 아나를 보면서 항상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아나는 건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서 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데요. 벗 복잡한 사정이 생기고 맙니다. 아나는 젊고 모험심이 강하며 일이 없을 때는 여행을 가고 싶어 했죠. LA에 안주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벤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LA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양한 곳에 가고 싶다는 아나와 아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했던 벤 거기서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벤은 지금 매우 동요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복에 역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네요. 벤의 행복은 뭘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덩킨 도너츠죠. 김카다시안과 카네의 이혼 소식도 있었죠. 지지난 후의 주간 기묘회를 통해 두 사람이 그래도 관계 회복의 불신은 아스라히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로 그들의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의 커플 테라피는 완전 종료라고 미국 피플지가 보도했습니다. 김은 이혼 신고를 곧 제출할 예정이며 카네 측은 변호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하 이럴 줄 알고 김은 로라와서를 준비했습죠. 로라와서는 LA 셀럽들 이혼의 수호신입니다. 누가 로라와서를 고용하는가에 따라 남아있는 돌싱 라이프의 자본 규모가 결정되죠. 카네 성님 파이팅! 의안이 이 와중에 김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억 명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참 나 누가 김카다시안 같은 사람 인스타를 팔로워한답니까? 네? 김카다시안으로 말씀드리자면 페리스 일틴의 친구로 알려져서 2007년에 하이파이브 테이프가 유출되고 리얼리티 쇼까지 나오게 되면서 인기 스타가 됐죠. 지금은 화장품, 향수, 보정 속옷 등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한 사업가인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억 명이 넘는다니 행복의 저울은 삐뚤어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배우자가 카네는 아니라는 점에 너나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축구선수 호날두, 배우 데머, 아니 두웨인 존슨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셀레나 고메즈, 카일리 제너도 있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미 해머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은 아미의 비공개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털렸었죠. 아미의 비공개 인스타 계정에는 여성의 부적절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있었고, 약물 사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동영상에서는요. 아미가 침대에 누워있는 란제리 차림의 여성을 미스 케이맨이라고 부른 게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케이맨은 케이맨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영국 영토이자 카리브해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조세 피난처이기도 하죠. 미스 케이맨 위원회는 급하게 해당 여성은 미스 케이맨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아미는 그 비디오에 찍힌 인물은 미스 케이맨이 아니다. 그저 드립친 거다. 혼란을 일으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또 했습니다. 새로운 보도에 의하면 그랜드 케이맨 경찰이 비공개 계정 속 영상 때문에 아미 해머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고발자의 희망에 따라 용의자와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아미가 딱히 연행되거나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아미 해머의 전처, 엘리자베스 챔버스가 스캔들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2010년에 결혼한 아미와 엘리자베스는 작년 7월에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죠. 아무튼 엘리자베스에게 언론사 측에서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총 자산 10억 달러를 가졌다는 카일리 제너. 그녀가 집 샤워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생겼네요. 대리석 같은 벽에 유리문에 고급 호텔 같은데요. 문제는 바로 이 샤워기의 헤드. 엄청나게 촌티가 나는 데다가 정말 심각한 건 어이없는 수준의 수확. 빨리 업자 좀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참 인상적인 영화였죠. 특히 윌리 원카라는 캐릭터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 윌리 원카의 젊은 시절을 그리는 영화가 제작이 된다는데요. 젊은 윌리 원카를 연기할 유력 후보는 톰올랜드, 티모시 살라메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둘 다 좋은데 이걸 어쩜 좋아요. 영화를 뚝 잘라서 반식해라 그냥. 그런데 말이죠. 라이온킹으로 알려진 아니 디스 이즈 아메리카로 더 알려진 도널드 글로버가 2018년부터 후보에 올라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도널드 글로버가 윌리 원카를 연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모양입니다. 워너브라더스의 발표에 따르면 이 작품의 공개 예정일은 2023년 3월 17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은 너무 멀어요. 일단 밀린 영어로 봅시다. 얼마 전 드웨인 존슨이 훈훈한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친구들한테 뺀다가 재원 Comme요? 뭐지 모리저änge argh? 제발 그에다. 네, 뺀다가. 어디서 나의umping 스터범이ião가 Carnivować? 네, 뺀다가. 네, 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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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뺀다가. 네, 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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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뺀다가. 네, 뺀다가. 뺀다가. 오케이. 호크아이 제레미 레넌은 요즘 이렇게 집에서 화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노의 헤디 스타일리스와 사귀는 올리비아 와일드가 남편과 결별한 타이밍이 좀 수상해서 갈아탄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올리비아는 이제 위험합니다. 원디렉션의 팬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거든요. 급기야 엄청난 악플 때문에 인스타를 비공으로 돌렸습니다. 아직 올리비아의 전남편은 아무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네요. 그레이의 50가지 야한짓 다코타 존슨이 영화 촬영 도중에 공황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다코타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긴 했었는데요. 하필 이게 또 노래를 하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감독이 액션을 외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막 웃고 멈춰서는 울기 시작했다네요. 최근 인터뷰에서는 거대한 에메랄드 반지를 약지에 끼고 있었는데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과 2년 정도 사귀다가 약혼한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젠 스파이더맨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피터 파커 그 자체인 배우 톰월랜드 얼마 전 톰이 처음으로 피터 배역이 결정된 순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마블이 만화 속 스파이더맨의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 스파이더맨은 누구인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나한테는 마블 측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오케이 체크 간다 싶어서 노트북을 펼쳐서 마블을 쳐봤더니 기사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새로운 스파이더맨 톰월랜드를 소개합니다. 깜짝 놀라서 노트북이 박살나버렸고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댕댕이도 깜짝 놀랐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면서 우와 따냈다 이러면서 가족들에게 알렸죠. 라면서 그 당시에 기쁜 마음을 전했네요. 그리고 또 톰은 앞으로도 더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싶다면서 호러 영화의 출연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겟아웃은 정말 좋아하는 영화로 이런 영화라면 너무 하고 싶긴 한데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이룰 것 같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한때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리얼 다큐 타이거 킹의 등장인물인 캐럴이 얼마 전 넷플릭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며 저격을 해서 화제죠. 캐럴의 말에 따르면 5년 동안 프로듀서와 일을 해왔는데 제작진이 처음에는 고양이과인 큰 포유류 빅캣을 주제로 한 블랙피쉬 같은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다죠. 블랙피쉬는 2013년에 개봉한 다큐로 콘크리트 풀장에서 사육되는 돌고래와 고래를 주제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측은 그런 빅캣에 대한 잔혹함을 폭로하는 대신 있지도 않은 조익조틱과의 불화를 중점으로 작품을 만들었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넷플릭스가 거짓말을 했다. 게다가 조안은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의 코멘트는 아직 없지만 곧 진상이 밝혀지겠죠. 콜 스프라우스가 자신의 히트작 스위트 라이프의 제작인은 어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콜은 1월 19일에 드류베리모의 토크쇼에 출연해서 섹스앤더시티 컴백작에서 킴 캐트럴이 빠진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리부트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원래 버전을 보면 그때 당시를 돌이키며 그리움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쓸데없이 현대화에서 다시 똑같이 만들면 원래 팬들조차 떠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섬세한 문제라고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부트 버전에는 본인과 딜러는 확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07 노타임 투 다이와 고스트버스터즈 애프터 라이프가 또 개봉일을 연기합니다. 노타임 투 다이는 2021년 4월에서 2021년 10월 8일 고스트버스터즈 애프터 라이프는 2021년 6월 11일에서 2021년 11월 11일로 연기를 한다네요. 아니 이러면 작년과 다를 게 전혀 없지 않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ASMR 채널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른들이 일어나서 맛있는 밥 먹어야죠.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혜의 케이지였습니다.